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스타입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컴백을 했는데요. 드디어 뮤직비디오가 나왔다고 해서 함께 봐볼까요? 반갑습니다! 플레이! 플레이감이 아주 좋아. 아홉마리. 함께해보자, 끌려. 나 왜 저거 일어났네? 아니, 저거 민낯이잖아. 아니, 저 머리 너무 예뻐. 아까 니가? 쪼김만 꾸며만 외우는 거야. 맞아, 좋아, 좋아. 나 너무 후리후리하다. 나 이 머리가 뭐야? 이거 너무 귀여워. 나 주선이 너무 귀여워. 나 주선이 너무 귀여워. 이거 왜 나냐, 이 귀? 아, 맞아, 맞아. 여기저기서 지금 오디오가. 아, 나 자리 잘 묶어. 동시에 말해. 아, 주선이가 너무 예뻐. 나 이 착장 좋아. 아, 나 예뻐. 곰돌이 근데 왜 덮은 거야? 나이터. 나이터, 의자 말해. 탈출하려고. 언니 잘 챙겨서. 이거 잘생뿐이래요. 머리 자르는 게 진짜. 전화에 따라와. 잘생뿐. 진짜 교배 잘 나왔어. 결심. 결심. 결심했잖아. 결심. 강조해야지. 너들 앞에서 축축이.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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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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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영상이라 로그 still halfway. 어머 뭐야. 예쁘다, 진짜 예뻐. 진짜 조금의 nhà Commission에서 조명에서 조명을. 막 pharmac. 서 infze. 눈 확를 안 overthrow. novo. damit籬이죠, 저는 너무 équipe이 grandmother dizendo 입니다. 그럼요? 하지마. 와이크로만 태고있다. 내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gehe nya가 잘aka. 언니 자전거 저거 성도 타고 다녔어 성도 갈 때마다 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언니 잠시만 자전거 들고 저거! 자기야! 자기야! 안 해 내 거 아니야 추웠어 너 자전거 되게 언니 비슷하다 자전거 이제 그만 탈 거야 신기해 꽃게만 걸었어 아 예쁘다 아 귀여워 나 몸이 되게 무거워 보이네 아니야 털같아 안 해 털같아 저거 나 네 몸에서까지 보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놀아 목소리 다 가져왔어 손님 필그때 같아 너무 예뻐 나 이제 나도 나도 애기 너무 예뻐 조조야 지금 옷이네 맞네 맞네 어 그럼 왜 난 바뀌었지만 가자 젖소 지금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가자 젖소 아 귀여워 가자 젖소 가자 가자 그만해 나 여기 눈을 봐 진짜 서로 안아주는 듯 와 근데 감독님 진짜 인간심인거야 맞아 가자 애들아 리더! 방금 한 번 추가했었어. 소리 찢었다. 눈물 포인트 추가됐대요. 언니가 울지 말고 나를 봐. 차롱 언니가 손을 잡고 끌고 가는데 차롱 언니가... 리더! 리더가... 가짜 리더가 일과를 선도해서. 차롱 언니가 끌고 때부터 엔딩했어? 아니, 안무가 언니. 손잡고 손잡고 나가는 거 같아. 정말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이번에는 폴로버분들이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뮤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활동 만감부! 지금까지 프로미스 아이였습니다. 만감부! 안녕!